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습 잘 하셨어요? 시험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시 다 받으셨죠? 자 시험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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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4분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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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분 남았습니다. 답안지 마킹하시고 다시 봐야할 선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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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되셨죠? 네 답안지 걷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전달해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고개도 한번 돌려보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제 밥값 해야죠. 그렇죠? 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조직 구조론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조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다 되셨죠?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왈도 라는 사람은 조직 이론의 변천사를 고전 신고전 현대 이렇게 이제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고전적 조직 이론 동그라미 쳐 두시고 고전적 조직 이론은 뭐라고 했어요?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이 아니라 뭐예요? 기계적 능률성을 강조하는 거고 인간을 경제인이라고 보는 거죠. 자아실현인이 아니라. 그래서 1번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 그날 2번에 보시면 신고전적 조직 이론은 뭐예요? 인간관계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조직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동태적이고 유기적인 존재로 파악한다. 거기 밑줄 쳐 두시고요. 이건 폐쇄체제적 접근이 아니라 뭐예요? 개방체제적 접근이죠. 이 개방체제적 접근은 어떤 이론부터 시작된 거예요? 현대적 조직 이론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이제 조직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기계적 구조와 대비되는 건 뭐예요? 유기적 구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구분해 내는 건데 넓은 직무 범위는 뭐예요? 유기적 구조죠. 복잡성이 낮은 거니까. 그 다음에 다원하대 의사소통 채널도 유기적 구조죠. 적응 규칙과 절차도 유기적 구조죠. 그래서 이 선지의 내용들은 전부 다 유기적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유기적 조직은 낮은 복공집이죠. 그래서 낮은 공식성을 특징으로 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외부 환경이 안정적인 경우 밑줄 쳐 두시고요. 환경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내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이건 유기적 구조가 아니라 뭐예요? 기계적 구조가 적합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문장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성과 측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무슨 구조가 효율적이다? 유기적 구조가 효율적이죠. 그래서 적합하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목원의 관점 있잖아요. 조직을 바라보는 8가지 관점. 우리가 짝 찾는 거 한번 해봤었는데 두뇌로서의 조직으로 바라보는 관점. 밑줄 쳐 두시고요. 이거는 조직을 뭐라고 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를 통해서 뭐해 나가는? 개선해 나가는 실체로서의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뇌로서의 조직은 변화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실체다. 근데 밑에 보시면 조직은 지배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이다. 거기 밑줄 쳐 두시고 이건 무슨 조직이에요? 지배의 도구로서의 조직이 되는 거죠. 지배의 도구로서의 조직. 이 두 가지 정도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는 모르더라도.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기능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기능구조라는 건 기능별 부서화된 조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복과 낭비를 예방하고 맞죠? 기능 중복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내적 관리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게 기능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8번에 보시면 그래서 의사결정에 상위집중하러 최고관리층의 업무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굉장히 직권적인 구조라는 거죠. 이건 사업구조가 아니라 기능구조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 9번에 보시면 사업구조는요. 산출물별 사업부서화를 하죠. 사업부서화는 뭐라고 했어요? 자기완결적 단위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모든 기능이 뭐예요? 사업부서 내로 들어와 있는 자기완결적 단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번에 보시면 기능조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능조정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사업부서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 간의 기능조정이 아니고요. 부서 내의 기능조정이 극대화된 조직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사업구조는 기능구조보다는 직권적이에요. 분권적이에요. 분권적이죠. 그래서 뭐예요? 대응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환경변화이 신축적이고 대응적일 수 있다.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요. 11번에 보시면 매트릭스 조직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중관한 체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명령통일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사람은 두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죠.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체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모호하다. 모호하다. 모호하니까 이거 기계적 구조에 가까워요? 유기적 구조에 가까워요? 유기적 구조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 그래서 12번에 보시면 매트릭스 구조는 기능부서와 사업부서를 결합했잖아요. 그럼 기능부서 동그라미 쳐 두시고 기능부서에 어떤 장점을 기대한 걸까요? 전문성이죠. 사업구조에 뭐예요? 대응성이죠. 그렇죠? 거꾸로 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에 보시면 그래서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거기 밑을 쳐 보겠습니다. 기술적 전문성이 높고 그러니까 무슨 구조가 필요한 거예요? 기능구조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산출의 변동성도 빈번해야 한다. 거기 밑을 쳐 두시고 이거는 뭐예요? 대응성을 요구하는 거죠. 대응성이 높은 구조가 뭐예요? 사업구조죠. 그러니까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둘 다 필요성이 요구될 때 그렇죠? 그럼 매트릭스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이 일상적일 것 거기 밑을 쳐 두시고 일상적이라는 건 단순하다는 거죠. 이건 기능구조에 효과적인 거죠. 매트릭스 조직은 어때요? 비일상적일 것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보시면 수평구조 팀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팀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핵심 업무 과정중심의 조직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과정중심의 구조화 방식으로 부서간의 경계를 제거 거의 밑을 쳐 두시고 경계가 제거됐으니까 우리가 부서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계층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직구조가 아니라 뭐가 돼요? 수평구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의사결정의 속도가 어때요?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한다. 신속한 의사결정이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15번에 보시면 그래서 팀제 조직은 신속한 의사결정 맞습니다. 정보 교류에 유리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과 권한의 소재는 어때요? 불분명할 수 있죠. 그래서 무임승차의 가능성이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팀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죠?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은 자체 기능을 핵심 역량 위주로 합리화 또는 간소화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핵심 기능 이외 핵심 역량 이외의 기능은 외부 기관들 간의 계약관계를 통해서 수행해 나가는 이런 이제 조직이 되는 거죠. 내부한 조직이에요? 외부한 조직이에요? 외부한 조직이죠. 그렇죠? 시장한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어 있고 17번부터는 변수입니다. 우리가 조직의 구조변수를 몇 가지로 나눠요. 세 가지 복공직, 복잡성, 공식성, 직관성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럼 17번에 보시면 표준화 되어 있는 정도 밑줄 쳐 두시고 표준화의 정도는 뭐예요? 공식화 공식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직권화라는 건 뭐예요? 직권성 직권화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화 정도입니다. 써둡니다. 직권화라는 건 뭐예요? 의사결정 권한의 집중화 정도 그렇죠? 권한의 집중화 정도 줄여서 얘기하면 권한의 집중화 정도 이게 뭐다? 직권화다. 이해되셨죠? 표준화 정도는 뭐다? 공식성이다. 그렇죠? 분화의 정도는 뭐예요? 복잡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8번에 보시면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 정도가 높은 조직 구조가 적합하다. 규모가 크죠?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성은 플러스 공식성 플러스 직권성 마이너스 그렇죠? 그래서 분권화의 높은 구조가 적합하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보시면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플러스 공식성은 마이너스 직권성 마이너스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요. 그래서 공식화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고요. 공식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재량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선지가 되어있고 20번에 보시면 빼로는 네 가지 기술로 나누었죠. 그렇죠? 일상 비일상 장인공화 기억나시나요? 그중에서 제일 복잡하고 어려운 게 비정형화된 기술이었죠. 비일상적 기술이라고도 하고 비정형화된 기술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그러면 이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통솔 범위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저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관리자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틀린 선지가 되어있고 21번에 보시면 번스와 스토커 밑줄 쳐 두시고요. 이 학자 어디에서 나와요? 구조적 상황이론에서 나옵니다. 상황적응이론 구조적 상황론 이거 얘기한 사람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연속공정생산기술 밑줄 쳐 두시고 누가 분류한 거예요? 우드워드죠. 우드워드 그렇죠? 소량, 대량, 연속기술 이해되시죠? 소량, 대량, 연속기술 그래서 우리가 대량은 무슨 구조가 적합하다?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소량하고 연속공정기술은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어있고요. 22번에 보시면 명령통일의 원리는 한 사람이다. 맞죠? 그렇죠? 명령통일 동그라리 쳐 두시고 한 사람 23번에 보시면 조직의 원리에는 뭐가 있어요? 그게 분업의 원리와 조정의 원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쪼개기도 해야 되지만 이걸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뭐해요? 합치기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쪼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쪼개면 본듯이 뭐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합쳐야 되는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24번에 보시면 연락 역할 담당자 밑줄 쳐 두시고요. 뭐하고 구분하라고 했어요? 프로젝트 매니저 그렇죠? 그래서 연락 역할 담당자는 두 가지 키워드 기억해 두시면 돼요. 부서 밖이에요. 부서 아니에요. 부서 내에 위치하면서 공식적 권한자에 비공식적 권한자에 비공식적 권한자에 비공식적 권한자 직접 접촉을 담당하는 비공식적 권한자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겨보도록 할게요. 25번 테스크포스 테스크포스 뭐라고도 얘기해요? 임시위원회 맞아요? 임시위원회 그렇죠? 프로젝트 팀하고 구분해야죠. 프로젝트 팀은 영구적 사업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서들을 횡적으로 연결해서 횡적으로 연결 밑줄 쳐 두시고 그러니까 수직적 조정이에요. 수평적 조정이에요. 수평적 조정 기재가 되는 거죠. 현안 문제를 해결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어떻게 돼요? 해체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불러요? 임시위원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26번에 보시면 베버는 권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서 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법적 권위 나누면서 근대적 관료제는 법적 합리적 권위의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맞죠? 그렇죠? 27번에 보시면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에서 개개인의 직위에 관한 범위는 법규에서 규정되고 그 다음에 업무를 처리할 때는 인간적 감정을 뭐 해야 돼요? 배제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비개인성, 비정의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28번에 보시면 베버의 이념형 관료제 거기 밑줄 쳐 두시고요. 이념형 관료제. 근대적 관료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근대적 관료제는 뭘 유지하고 있어요? 개서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개서제. 그렇죠? 개급과 서열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급여도 뭐에 따라 지급하는 겁니까? 그 개서제 체제에 기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과급 제도는 그 이후에 나온 겁니다. 성과급 제도 동그라리 쳐 두시고 언제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과학적 관리로.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9번에 보시면 셀즈닉 동그라리 쳐 두시고 관료제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어떤 문제점 지적했어요? 할거지. 그렇죠? 권한위임과 지나친 전문화로 인한 할거지. 이거 지적한 게 셀즈닉이 되고요. 최고관리자의 관료에 대한 지나친 통제 밑줄 쳐 두시고 이 문제를 지적한 사람 누구예요? 머튼이죠. 머튼. 그렇죠? 용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이런 거 시험선지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그 다음에 30번에 보시면 동조과잉 동그라리 쳐 보겠습니다. 동조과잉. 동조과잉은 뭐예요? 규칙 준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들었는데 규칙을 준수하는 게 뭐가 되는 거? 목표가 되는 거. 이게 동조과잉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목표 대치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적극적으로 새로운 과업을 찾는 게 아니고 현재 주어진 것만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이건 뭐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1번에 보시면 피터의 원리 밑줄 쳐 두겠습니다. 머릿속에 딱 기억해 두셔야 돼요. 피터의 원리는 뭐예요?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렇죠? 무능력한 수준까지 승진한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뭐예요? 관료제에는 모든 계급의 무능력한자로 채워지는. 그렇죠? 이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한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력 팽창 욕구로 인해서 기구와 인력이 증대되는 현상. 이거 뭐라고 해요? 관료? 제국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32번에 보시면 에드워크라시. 에드워크라시 동거하니 쳐 두시고요. 특징이 뭐예요? 낮은 복공집이죠. 낮은 복공집인데 우리가 복잡성도 수직적 분화가 있고 수평적 분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수평적 분화는 높다. 밑줄 쳐 두시고. O에 X요? O입니다. 수직적 분화는 어때요? 낮다. O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평구조를 띄는 거죠. 계층의 숫자가 적은. 그러면서 공식성과 직권성의 정도가 낮은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 선지가 되겠고. 33번에 보시면 에드워크라시는 유기적 구조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히 모호해요. 모호하죠. 그렇죠? 그래서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관료제를 대체하지 못하고 뭐예요? 제한적으로만 활용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33번도 틀렸고 34번도 틀린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35번에 보시면 학습조직은 학습조직 동그라미 쳐 두시고 자사공집시 써 둡니다. 문제 나오면 자사공집시. 자기완성. 그렇죠? 사고의 틀. 그 다음에 공동의 비전. 집단적 학습. 시스템 중심의 사고. 그렇죠? 그래서 개인학습이 아니라 무슨 학습을 강조한다? 집단적 학습.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36번에 밑에 보시면 생계는 자기완성이 필요하다. 맞춰보죠? 자기완성. 집단적 학습. 37번에 보시면 네트워크 조직은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 자율성이 굉장히 높은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타율적인 관리가 아니고 개방적 의사전달과 참여를 강조하게 되고 구성원 간의 협력관계를 중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38번. 네트워크 조직은 외부한 조직이에요. 내부한 조직이에요. 외부한 조직이죠. 시장화한 조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정체성과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39번에 보시면 블라우와 스카 밑을 쳐 두시고. 호기봉공. 기억나시나요? 호해적 조직. 그렇죠? 기업조직. 공익조직. 공익조직.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죠. 기준이 뭐였어요? 수혜자가 기준이었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40번에 보시면 참모 중심의 구조다. 밑을 쳐 두시고. 신축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구조다. 이러면 뭐가 돼야 돼요? 에드워크라시가 돼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사업부 조직 동관을 쳐 볼까요? 사업부 조직은 누가 중심이에요? 중간관리자죠. 중간관리자. 그렇죠? 그래서 산출물 표준화하고 조정기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41번에 보시면 전문적 반려제 전문적 반려제 통관에 쳐두시고 어떤 환경이었어요? 복잡하지만 안정적인 환경이었죠 그렇죠? 굉장히 분권화되어 있고 맞습니까? 그래서 평평하고 분권화된 형태를 띄면서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무슨 환경에서 적합한 거예요? 안정적인 환경에서 적합한 거예요 이해 되셨나요?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 그다음에 사실 전문적 반려제의 주된 조정 방법은 기술 표준화 동관에 쳐두시고 왔죠 그렇죠? 뭐가 중심이에요? 작업계층이 중심이죠 핵심 운영계층 그렇죠? 작업계층이 중심이 되고 그다음에 43번에 보시면 가장 포괄적인 관점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건 뭐예요? 최고관리층 전략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44번에 보시면 지원 스태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참모라고 하죠 참모 그렇죠? 지원 스태프 이건 일상적인 문제예요? 비일상적인 문제예요? 비일상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과학 흐름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에 보시면 상황론적 조직이론은 상황론적 조직이론 동관에 쳐두시고 결정론의 임의론이 결정론이죠 그렇죠? 조직군이론의 개별조직이론이 개별조직이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뭘 결정한다 상황이 구조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황에 적용된 유일체선의 조직구조나 관리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돼 있고 46번에 보시면 자원의존이론 동관에 쳐두시고요 이건 뭐예요? 임의론이죠 개별조직이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조직은 자원을 얻기 위해 환경에 뭐한다? 의존하는데 환경에 피동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거죠 희소한 관리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희소한 자원을 확보를 위해 전략적 선택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결정론이 아니고 임의론이 되고요 17번에 보시면 거래비용이론은요 자원의존이론의 접근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원의존이론은 뭐예요? 임의론적 접근이잖아요 그런데 거래비용이론은 조직경제학적 접근이 되는 거고 이건 결정론적 접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조직간 거래비용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죠? 조직 내에서는 조정비용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48번에 보시면 사회생태학에 근거해서 유리한 환경을 형성하려는 조직의 적극적 노력 조직의 적극적 노력을 밑줄 쳐두시고요 이거는 임의론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조직군 생태학이 아니라 공동체 생태학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49번에 보시면 조직군 생태학 이론은 결정론이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선택 이론, 자원의존 이론은 뭐예요? 임의론이죠 셋 다 결정론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50번에 보시면 혼돈 이론에 따르면 혼돈은 스스로 불규칙하게 변하죠 그 다음에 초기치 민감성을 가지죠 그래서 초반에 미세한 변화가 점차 증폭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규칙성 이런 것들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가 되겠고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